자, 여러분들 우승 도전에 나서는 기아 타이거스가 외국인 선발 투수를 교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아직 구단의 오피셜 발표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적 메이저리그 관계자들하고 계속 체크 중인데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영상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이 라워 선수 본인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프로필에 말이죠. 기아 타이거스 소속이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써서 올렸거든요. 구단의 오피셜 발표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뭐 이건 거의 뭐 확정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런 와중에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스가 외국인 선발 투수를 교체한다라는 뜻은 네일 선수가 아니라 알드레드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구나.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드레드 선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올 시즌 성적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렇게 못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정말 잘 던졌던 경기들도 있었고요. 알드레드 선수가 단기 외국인 선수로 합류하고 난 이후에 총 9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는데 평균 자칫점은 4.53 뭐 아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무실점 경기가 무려 4경기가 있었고요. 9경기 중에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던 경기가 무려 4경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6,7점 했던 경기도 있었고 7,7점 했었던 경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특히 LG 트윈스를 상대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던 선수가 알드레드였거든요. 그리고 알드레드 선수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스의 성적이 6승 3패였습니다. 물론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다라는 그러한 성적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교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기아 타이거스는 교체를 선택했을까?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도 정규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포스트 시즌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단기전을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한 선발 카드가 필요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2017년 한국 시리즈 기아 타이거스의 우승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 헥터라는 역대급 20승 외국인 투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현종 선수 또한 당시 20승을 기록했던 전성기 양현종 선수는 뭐 타이거스 팬분들이 더 잘 기억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우승할 수 있었던 팀이 바로 기아 타이거스였고요. 그런데 말이죠. 기아 타이거스도 기아 타이거스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단기전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의 사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LG 토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선발 투수, 특히 엔스 선수가 피칭 내용이 상당히 상당히 좋아졌고요. 후반기 평균자 측정 1.78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안타율이 후반기 동안 1할 7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언히 히터블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켈리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고요.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금 대기 중인데 물론 에르난데스 선수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아 타이거스 입장에서는 일단 에이스급 투수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너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경기 내용들이 상당히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자, 코너 선수는 후반기 동안 3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자 측정 3.49를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을 2할 2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기 동안 13과 3분의 2닝 동안 단 2실점밖에 하지 않았고요. 반면 네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뭐 성적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엔스에 비해서 코너에 비해서 또는 레이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일 선수 좀 이닝을 많이 먹어주지 못하고 있고요. 3.21 후반기 평균자 측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피안타율이 무려 2할 8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자 측정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피안타율이 2할 8푼 1위를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일 선수가 확실한 일선발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아타겟의 입장에서는 뭐 정규 시즌도 정규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뭐 한국 시리즈 가서 LG를 만날 수도 있고 삼성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두산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투펀치에서 아무리 정규 시즌 우승을 하고 또 1위팀의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투펀치 이 경쟁에서 밀리면은 또 단기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이유 때문에 기아타겟스가 좀 어려운 결정을 이번에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구단의 오피셜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기아타겟스 구단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아타겟스의 외국인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0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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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